아 놓으라고! 찢어지면 사줄 거야? 사줄 수 있어? 아 이거 놔! 아 시발 놔! 복민할 시간이 어딨냐? 그 시간에 토익 단어 하나만 더 외우면 으으 잔소리 오십시오 현 씨 네?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응 안녕하자 엄마 갔다 올게 응 잘 다녀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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